안녕하세요 라이프박스입니다. 외출시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원 의자 소개해드릴게요.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에는 대부분 공원 벤치가 있는데요. 공원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테라스 버스 정류장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품 중에 하나죠. 부식 방지 처리가 된 단단한 자재와 충분한 내아중을 가진 벤치에요. 제품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 참조하시고 네이버에서 라이프박스 365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제품 확인 가능하세요. 라이프박스였습니다. 좋은 주말 되세요.